포항시는 21일 국내 대표 리튬 2차전지 생산기업인 주식회사 에코프로 및 중국 GM사와 전기차 배터리 리사이클 사업과 관련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투자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주식회사 에코프로와 중국 GM은 포항 지역 내의 전기차 배터리 리사이클 사업과 관련한 합자회사를 2020년에 설립합니다. 이를 통해 포항시의 고용 창출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이와 관련해 주식회사 에코프로와 중국 GM이 추진하는 사업을 위한 부지 제공과 각종 인허가 및 민원 해결 등 행정, 재정적 지원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식회사 에코프로BM은 22일 0일만 1 일반산업단지에서 포항 1공장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양극재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 포항 2공장 착공을 앞두고 있는 주식회사 에코프로BM은 이번 포항 1공장 준공으로 연간 2만 6천 톤의 2차 전지 양극 소재 생산과 함께 260여 명의 신규 인력 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항시는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의 특구 지정으로 활력을 띠는 0일만 산업단지 및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와 함께 2차 전지 배터리 클러스터 계획 추진에도 행정력을 집중합니다. 이를 통해 2차 전지 분야를 선도하며 산업 다변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